기분 괜찮아 보이네? 아가씨 부르셨어요? 내일 아침에 전복죽 먹을 거야 네 전복죽에 낙지 갈아 넣어드려도 될까요? 낙지 나가봐요 전복죽 너무 멀쩡한 척에 쓰지마 너무 멀쩡한 척에 쓰지마 드디어 시작됐어 당신이 말하는 은경혜의 지옥 기대해 은경혜 앞으로 볼만할 거야 스피로토 스피로토는 갑자기 복용을 중단할 경우 욕설이나 외설적이고 음란한 말을 자의와 상관없이 내뱉게 되는 음성틱이 발생한다 장기간 복용할 경우 갑작스런 복용 중지로 인해 음성틱이 발병될 가능성이 일반 환자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피로토 은경혜 이건 내가 너한테 채워 넣은 족쇄야 끊어내려면 할수록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게 되지 지옥을 겪게 되면 지옥을 겪게 되면 넌 반드시 약을 다시 먹을 수 밖에 없어 imb platinum 하하 할수록 ère